마주가 무슨 소리냐? 이랬겠죠. 저게 뭐냐? 이랬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백장이 말했다. 물오리 소리입니다. 제가 이럴 때 아는지 안다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이런 말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울면서 날아가니까 물오리가 내는 소리입니다. 물오리 소리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가지고 일도 의심이 없는 말입니다. 세간에서는.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소리냐? 물오리 소리입니다. 그럼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는 분별이잖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간의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물오리 소리인 줄만 아는 것은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인 줄만 알면 공부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를 가르쳐 주려고 두드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랬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르치고 이 모습을 가르치려고 이러는 건 당연히 아니죠. 물론 제 입장에서도 참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떤 것으로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딱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게 있다 그러면 손가락이나 들고 책상이나 두드리고 이런 광대 노릇 안 하겠죠. 실제로 이건 광대 노릇이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 광대 노릇이잖아요. 아니 이 참된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딱 보여주면 되잖아.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그럼 다이아몬드를 가져와서 딱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교육이죠. 그런데 내가 없을 때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보고 들어도 보고 촉감도 느껴보고 깨물어도 보고 이랬으면 다이아몬드는 예를 들어서 이 무게가 똑같은 부피다 하더라도 철이나 또는 나무나 쇠보다 더 무겁다든지 가볍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지. 빛은 뭐 이렇게 나오고 촉감은 뭐 이렇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지. 그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직접 보여주어서 자기들이 들어보고 만져도 보고 던져도 보고 이러는 게 진짜 더 좋은 교육이죠. 그런데 이 참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만져보라고 할 수도 없고 한번 깨물어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참된 법이라고 하는 이 참된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겁니다 하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거든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은 아니에요. 이게 거짓은 아니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광대는 아니야. 광대도 자기 어떤 표정이나 손짓이나 발짓, 몸짓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짓과 발짓, 손짓이 거짓은 아니야. 그런데 그 몸짓, 발짓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거는 아니지 당연히. 어떤 광대도. 그런데 분명히 그걸로 전하고 싶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손짓하고 발짓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하고 싶은 게 뭐냐. 너희 스스로가 본래 부처다 이 말이거든. 진짜 전하고 싶은 거는. 너희 스스로가 본래 부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는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을 해. 그 집착이 자기가 집착인 줄 알면 안 하겠지.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집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너희가 본래 부처다라고 이 메시지를 아무리 전한들 그 허망한 생각이 깨지겠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본래 부처다 이런 메시지도 전하지만은 그 허망한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온갖 손짓발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희가 본래 부처다 이것도 그 허망한 생각을 깨부수는 손짓이고 발짓이고 말이죠. 자기는 중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삶이고 사람이다. 이런 생각 기준 틀을 딱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집착을 깨부수려고 본래 부처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허망한 생각이 깨지면 그냥 저절로 자기가 실감하고 공감하고 확인하는 거거든. 절대 따로 있질 않아. 그 허망한 생각만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 분별하던 그 습관에서 한 번간 딱 그냥 깨져버리면. 그러면 저절로 이제 이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말은 많이 있습니다. 모습은 생기고 사라져도 이거는 뭐 조금 더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몸뚱아리는 왔다 갔다 해도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모든 모습, 소리, 색깔의 이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 실현되어 있다. 한결같다. 여여하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것도 전부 그냥 우리 허망한 생각을 깨부수기한 방편의 말들이거든. 그렇다고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해 놓고 보면 그런 면이 느껴지거든. 모습은 생기고 사라져도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질 않아 이거는. 늘 한결같고 여여하고. 이거는 이런 면이 느껴집니다. 세상 천지가 다 변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그 면만 느껴지느냐. 그냥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생각, 느낌, 감정,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저 몸뚱아리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여기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이거 하나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실현하고 있을 뿐이거든. 늘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가 뭐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가는 모습도 그 소리도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 그런데 오리는 뭐 날아가고 있고 서산 넘어서 날아가고 날아서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이거는 안 사라져. 오리가 사라졌다고 이게 사라지진 않거든. 그리고 서로한테 고리를 넘치고